요..느낌이구만 낯설다 낯설어 엘리트를 잡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손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여 적들을 물리치십시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방어도를 얻으십시오 다음 던에 사라집니다 적의 태세를 확인하십시오 일단은.. 빠른 전투 빠른 선택 기복이 양란순님 반갑습니다 벌레콩님 WSNK님 맞았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오늘이지만 아직 아닙니다 일단 가격은 올랐구요 쏘이 트위치님 픽셀그래픽님 반갑습니다 YVMBC님 반갑습니다 YVMBC님 반갑습니다 갑분산님 반갑습니다 포션을 사용하십시오 회생 끝나면 맵도 다시 색칠해야겠다 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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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파 난관에다가 난관 회생 다 나왔네 타락 타락이다 타락 음 안써 의중 타격 또 하나 넣어볼까 소들 2타 강타 강타 도 여유가 되면은 강화해 놓고 요 어어 한계 돌파 오늘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겠죠 뭐 당연하게도 일단 일단 일단은 가격은 올랐습니다 폼따 클다 폼따 공구이고님 반갑습니다 힘없는 한계 돌파 보상을 잊지 마세요 싫어 와 딸기 도가를 못사네 힘카드도 없고 광을 하나 났을까 대갑축 되기 전까지 아잇 그으켜 아니 리셋이 왜 돼요 리셋 안됩니다 그냥 그냥 음 그냥 가격 올랐어요 가격오름 단단단단단단 정발해봤자 별 다를것도 없죠 그냥 이제 정발했으니까 이 양반들 업데이트 안해도 상관없는거 아니야? 어둠의 폼 트랜퀼 코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난관 필요없지 아 아닌데 난관 필요한데 정기외출님 미소기님 반갑습니다 아 잠깐만 저거 수비 태우면 이제 다 탔잖아 아 잠깐만 저거 수비 태우면 이제 다 탔잖아 가격 꽤 많이 올랐던데요 가격 꽤 많이 올랐던데요 나 수비 다 썼다 26,000원 너무 많이 태워버렸어 아 재물 재물추 아스 트롤라베 트롤이죠 지옥불 그냥 힘없냐 한돌 북한 지옥불 딱인데 이거 광랑같은 쓰레기 말고 한돌 쓰자 침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탈을 리 육사슬 같긴 힘을 언제 주냐 몸박 쓰자 이거 무감각 나오면 떡상이다 무감각 부문 온다 아 갑분싸 아 똥꿈키 와 승선 아니니까 들고 가야지 이중타격 흑형 승천도 아닌데 똥꿈키나 들고 가야지 와 서순 오렌지병인 서순병 몸통 박치기 빨리 강화하고 상점에서 힘카드 없냐 탁슈님 방안했습니다 무감각 나왔고 뭐 지울 거 없지 불풍기 여기 지울 거 있네 고건 몰랐네 가격이 바뀝니다 따라따라 고르님 방안했습니다 힘카드 안 나오나 힘카드 역필형 하숫 형 형 형 형 형 무게암각 읽을까? 읽어보자 교본 새로 구입한 해초 이 정도면 뭐 체력 널더라죠 지금은 계정을 새로 편겁니다 서순 끝내주는구만 슬더스에서 저거 저거 새로 탈 수 있거든 심장때문에 아니라 그냥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새로 시작한다는 거 흘렛불 지노는 나오냐 지노는 나오냐 흘렛 재물 어 포어 안나왔네 어 뚜베이 깨지겠는데 심장때문에 심장치하는데 저거 난관회생 서순하면 끝장난다 정식 슬더스요 가격이 올랐습니다 짜잔 더 비싼 가격에 만나보세요 그런데 짜잔 가격이 올랐습니다 재물 재물 이재물 어 뭐 이재물을 하자 룬큐브 종 아무리 승천이 아니라도 종은 좀 룬큐브나 집을 난다 아이 종은 좀 와 승천도 아닌데 종집기 싫다 극혐이네 저거 질대저기님 무갬각 지옥불 무감절힘이 제맛이지 무감절힘이 제맛이지 무감절힘이 흔단관 어 터진다 이거 아니라메 극한인데 지금 뭔 오늘식 캐릭이예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아시겠죠 제맛 똥뿜깨 칼길이 멀기때문에 일찍 켰습니다 칼길이 멀기때문에 일찍 켰습니다 룰룰룰룰룰 룰룰룰 룰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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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풍기 킬 연탄 클로스라인 꺼져 무격 무적 후회 전장 전장 타락 후회 무적 타락 콜 으으응 프리즘 프리즘 그냥 내놔 가자 프리즘아 나랑 함께 가자 가격 상승 기념 가격 상승 기념 종 리즘의 똥뽕기 시드네 난관 몸박 전체 난관 회생 몸박 와 꽃샘추위 와 와 너무 부럽다 힘카드 안나오냐 나옹 한 돌 개파 아이 대걸레 싫어 개 터진다 어포 쓰고 이제 몸박만 어 세리 갈기면 되겠죠 몸박 수비 몸박 난관 몸박 아우야 한 돌 타락 타락 타락을 거의 안쓸 것 같긴 한데 여흠조 아우 안고와줘봐 위풍다운다 폭력 흐띠딤 폭력 폭력 폭력적인 게임 개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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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직각 와 붉은 가면 끔찍한 혼종 대기군 도움이 흑 히 아우 도움라 흑 히 난관 재물 필요 없죠 정식 출시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올랐죠 자 뭐 말이 없는데 뭐 그냥 써놓을까 실과 가네 근데 바리키드가 없어 대충 차야되겠다 파열 동기 꺼져 와 4 곱사기사 6 곱사기사 겁나 약하네 나약한 녀석 2 주 vaccinated 보리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싸그리 채우는 맛이 있구나 단관 패션 bomback 단관 bomback 패션 난관 못맞아 아 공허 큰일날뻔 했네 공허 생각 안했다 난관 회생 아이고 너무 쎄다 까마귀 형님들 까까 난관 몸박 몸박 까까 일단 푹션 버리겠어 약물에 의지하지마 이제 시작입니다 폰프란체는 남았습니다 뭐야 한계돌파 지금도 나왔잖아 버그야 이거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아니 이런 새로운 캐릭터 너무 강해보이는걸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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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감사합니다.